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9강 16비트 그루브와 믹스되어 있는 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10강 저번 시간에 킥스네어를 이용해서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2강 벌써 10강을 넘게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번 비디오 레슨에 발을 보시면 더블킥 많이들 고민하시는 거죠. 앞꿈치로 먼저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훈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면 파라디들과 미니어의 종합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본 강의로 들어오면요. 브라질리안 2까지 해서 경호의 수를 쫙 돌리는 연습을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라고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임용훈입니다. 몇 심들 잘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임용훈입니다. 저 그전에 16분... 16분은 표가 아니죠? 네 16마디로 리듬을 믹스해서 연주를 해보셨고 자 4마디씩 제가 같이 리듬을 4마디를 치고 저 먼저 솔로 할 거예요. 자 하이햇 2번 2번 임용훈 솔로 1벌 2번 2번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